안녕하세요 유튜브 로우피스입니다. 킴성태 우아꽃 스킨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아직 정확한 출시일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테스트 서버 파일 목록에 킴성태 우아꽃 스킨이 추가되었습니다. 킴성태 스킨 스크스 자료가 유출되었지만 또 다른 총기의 궁금점이 있었습니다. 파일 유출 목록을 보아 M4 스킨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킴성태 스킨은 M4와 스크스 스킨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명칭은 키메적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아꽃님 스킨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영상에서 변함없이 AWM과 M4 스킨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유튜브 로우피스를 통해 신규 스킨과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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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